미제비키니 오픈 톨 선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14번 송희주 다음은 선수입니다. 81번 이아영 11번 정지혜 9번 유원희 60번 김은지 74번 김성진 74번 김성진 89번 홍소영 선수분들 라인업 동일하게 하프타운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뒤쪽을 향해서 턴백 정면을 향해 턴너 정면을 향해 턴너 네 좋습니다. 릴렉스 신세계 문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